뇌물을 받아서 감옥에 갔던 한명숙 전 총리. 좌파 세력의 중심 중 하나라 할 수 있는 참여연대의 공동대표이자 김대중 정부의 여성부 장관, 노무현 정부의 환경부 장관, 국회의원을 거쳐서 노무현 정부 때 국무총리까지 맡았습니다. 아참, 비례대표도 두 번이나 받았죠. 노무현 사망 이후에는 노무현 재단을 만들어서 초대 이사장이 되었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는 좌파 진영의 대모라고 불릴 정도로 그 상징성이 큰 존재였는데요.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2010년에 불법 정치자금 9억여 원을 받았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죠. 대법원까지 간 끝에 유죄 판결이 확정되어서 결국 2년 동안 감옥에 갔습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실형을 살게 된 총리라는 불명예도 않았죠. 그렇게 한명숙 전 총리는 2015년 8월에 감옥에 들어가서 2017년 8월에 출소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좌파 진영이 한명숙 살리기에 나섰습니다. 뉴스타파와 MBC에서 갑자기 이런 자극적인 제목의 보도를 하는데요. 한명숙에게 뇌물을 준 고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비망록 사본을 입수했다면서 그 내용을 소개합니다. 요지는 한만호가 검찰의 협박과 회의에 의해서 한명숙에게 뇌물을 줬다고 거짓 진술을 했다는 건데요. 물론 민주당은 난리가 났습니다. 사법농단의 피해자다, 검찰개혁을 하자, 재수사하자 등 한명숙이 억울하게 감옥에 갔다는 걸 전제로 한 목소리를 냅니다. 이런 가운데 노무현 전 대통령 11주기 추도식에 참석했던 한명숙은 다시 한번 자신의 결벽을 강조했죠. 진실이 곧 밝혀질 거라면서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뉴스타파와 MBC의 보도만 보면 한명숙이 정말 억울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이거, 애초에 뉴스타파와 MBC가 비망록을 가지고 장난을 친 겁니다. 한만호의 비망록은 이미 기존 1심, 2심, 3심에서 모두 다뤄진 내용이었습니다. 한만호는 당초 한명숙에게 돈을 줬다고 털어놨다가 진술을 번복했는데요. 한만호의 감빵 동료가 한만호가 진술 번복할 내용을 메모한 뒤 중얼중얼 외우는 것을 봤다고 중언을 했고, 검찰이 이를 입증할 증거를 찾기 위해서 압수수색에 나섰다가 확보한 게 바로 이 비망록입니다. 이미 9년 전 법원도, 검찰도, 한명숙 변호사 측도 모두 이 비망록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재판에서도 다뤄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한만호가 갑자기 진술을 뒤집으며 제기했던 비망록의 내용들은 이미 재판에서 법적 판단을 거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법원은 한만호의 말을 믿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죠. 대법원까지 가서 최종 판결을 받았을 당시 대법관 13명 전원이 한명숙이 9억 원을 받았다는 혐의 중 3억 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 유죄 판단을 했습니다. 13명 전원이요. 나머지 6억 원도 13명 중 8명이 유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결국 10년 동안 한명숙이 무죄를 입증할 만한 새로운 내용이 나온 건 전혀 없는데, 언론이 이미 재판에서 다 다뤄진 비망록의 내용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무언가 새로운 사실이 드러난 것처럼요. 정말 노골적이죠? 오죽하면 진중권 교수가 이런 글을 올려가지고 꼬져봤겠습니까? 행정부, 입법부를 장악한 민주당이 이제는 사법부마저 장악하려 한다고요. 어영 언론들이 여기에 총대를 메고 나선다고요. 진중권 교수는 이런 야바위에 속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사실관계는 이 기사를 참고하라고 기사나를 소개하는데요. 해당 SBS 기사, 지금 화면에 띄워드리고 있는데, 한명숙 사건과 관리해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있으니까,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총선에서 대승을 거두자마자 한명숙 살리기에 나선 좌파진영. 국민들을 얼마나 우습게 보는지, 이렇게 노골적인 장난질까지 해가면서 한명숙을 살리려는 그 이유, 궁금하시죠? 앞서 간략히 설명드렸듯 한명숙은 참여연대의 수장으로서, 또 동시에 김대중 세력, 노무현 세력을 잃는 중심인물로서 활약해왔습니다.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좌익활동을 해왔고, 586운동권 전사들을 길러낸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워낙 오래전 인물이다 보니까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그래서 한명숙과 관련한 주요 사건들을 간략히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무려 50년도 더 전에 있었던 1968년 통일혁명당 사건부터 보시죠. 한명숙의 남편 박성준 성공회대 교수가 통일혁명당에서 활동하다가 구속수감된 사건인데요. 통일혁명당은 북한 조선노동당의 지시를 받는 지하당이었습니다. 조직원들이 북한으로부터 공작금을 받고 간첩활동을 벌이다가 검거됐었죠. 박성준 교수는 국가보안법, 반공법 위반, 내란운모 등으로 감옥에 갔습니다. 1979년에는 한명숙이 직접 얽혔던 크리스찬 아카데미 사건도 있습니다. 크리스찬 아카데미 사회교육원 관계자들이 북한 공산주의 노선에 적극 동조하여 활동해오다가 적발됐습니다. 한명숙을 비롯한 관계자들은 사회주의 국가건설을 실현한다는 목적 아래 비밀서클을 만들었는데요. 여기서 북한 평양방송 등을 청취, 학습하고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혁명전술 등을 공부했습니다. 한명숙은 이 일로 2년간 감옥에 갔죠. 참고로 이런 활동들은 80년대 암약했던 NL 주사파결 운동권의 모태입니다. 대학가에서 사회문제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을 서클로 끌어들여서 종복사상으로 몰들이고 집체교육 등을 시켜서 혁명전사로 만드는 거죠. 워낙 영화같은 이야기라서 저처럼 2000년대 이후에 대학을 갔던 사람들은 현실감이 안 느껴질 텐데요. 실제로 이런 운동권 학생들이 몰래 월북을 하거나 라디오 교신 등을 통해서 북한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간첩활동을 하는 등 충격적인 사건들을 많이 벌여왔습니다. 87체제 이후 반공주의에 대한 안티태제에 의해서 잊혀져가는 일들이지만 엄연히 있었던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활동을 했던 사람들 중 상당수가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요직을 차지하고 있죠. 한명숙은 그들을 키워낸 말 그대로 대모인 셈입니다. 종북성향운동권 학생들을 열심히 키워내며 함께 투쟁해왔죠. 물론 정계에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정치활동을 한 이후에도 이런 기조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발의하면서 국보법 폐지의 최전선에서 싸우기도 했고요. 심지어 총리가 된 이후에도 국보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2005년 북한이 최초로 핵무기 보유를 선언했을 때는 어땠을까요? 무려 그 상황에서 북핵을 옹호했습니다. 북은 북 나름대로의 국익이 있다면서요. 아니, 적화통일을 하고 싶은 북이 핵무기를 가지는 건 자기네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익이죠. 문제는 대한민국의 국익입니다. 북한이 핵을 가진다고 선언하면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극도로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 우리 입장보다 주적 북한의 입장을 더 헤아려준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심지어 북핵 갈등이 본격화되던 그 시점에 남북협력기금이 하기도 했습니다. 무려 국가예산 1%를 북한의 경제발전을 위해서 써야 한다고요. 아주 희한한 발상이죠. 이래놓고 북한이 핵실험 강행하니까 미국의 제재가 원인이라면서 미국 탓을 하기도 합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임종석을 비롯해 운동권 출신들이 정부 요직을 자제했죠. 그리고 그런 그들이 과거했던 일들을 보며 깜짝 놀라는 분들이 많은데요. 한명숙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길러낸 사람이자 대한민국 좌익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인물입니다. 대모 한명숙이 뇌물수수로 감옥에 갔을 때 노무현 일가의 뇌물수수 사건과 마찬가지로 좌파진영은 다시 한번 자신들의 치부를 드러낸 셈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상징과도 같은 인물이 추락했으니까요. 좌파진영 전체가 이를 갈면서 끝까지 결백을 주장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한명숙이 감옥에 들어가던 날 민주당 지도부를 비롯한 좌파진영의 수많은 인사들이 백합을 들고 나와서 끝까지 무죄를 이야기하며 임을 위한 행진국을 불렀습니다. 참고로 문재인 대통령도 한명숙은 결백하다고 주장했죠. 대한민국 사업의 정점에 서 있는 13인의 대법관 전원이 유죄를 판단했는데도 이들은 그냥 무죄라고 합니다. 참고로 당시 대법관들의 임명시기, 임명자, 그리고 정치성향들이 다 달랐기 때문에 정치편향적 판결이라는 말도 통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유죄인지 무죄인지 상관없다. 우리가 무죄로 만들겠다. 이런 거죠. 그리고 마침내 선거 이후 좌파진영의 힘이 그 어느 때보다도 커진 지금 이 시점 그들은 한명숙 살리기에 나섰습니다. 행정부와 입법부를 장악한 그들은 기어이 사법부마저 장악하겠다는 거죠. 대법관 전일치 판결이건 뭐건 대한민국 최고사법기관의 판단조차 자기들 멋대로 뒤바꾸겠다는 거죠. 상황을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바꾸기 위해 또 여론 몰이를 위해서 이미 10년 전 재판에서 다 다뤄줬던 걸 마치 새로운 거라도 되는 양 언론을 통해서 장난질까지 합니다. 이런 걸 두고 바로 독재라고 합니다. 저들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사법정의가 무너지고 법치주의가 사라진다면 결국 대한민국은 조선시대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독재자 내지는 소수의 독재 세력이 곧 법이자 정의가 되는 그런 나라로요. 인위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철없는 몇몇이 생각 없이 떠드는 그런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이게 점점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현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여기에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는다면 당신은 민주주의를 누릴 자격이 없습니다.